안녕하세요. 세무, 실무에 필요한 법인 등기 5분 특강 이종우 법무사입니다. 이것도 기록물이다 보니까요. 저도 녹화한다고 하면 의상도 신경 쓰고 하거든요. 스프라이트나 체크를 입으면 잘 안 나온다고 해서 원색을 입으니까 저번에도 아마 이쪽 계통 색을 입어서 그런데 남자들 옷이 이 색깔 아니면 흰색이라 갈아입은 겁니다. 오늘은 상호의 변경 등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법인 등기부를 보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상호입니다. 저희도 등본이 됐든 아니면 인감이 됐든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성명이잖아요. 그래서 법인도 상호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. 물론 절대적 기재사항이라서요. 그걸 변경하게 되면 공증 절차를 통해서 변경할 수 있고 그냥 마음대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 공증 절차를 통해서 변경해야 되고요. 등기소에는요. 현재의 법인의 상호가 인감 개인신고라고 해서 스캔해서 등기소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상호를 변경하시게 되면 필연적으로 또 도장을 새로 만들어서 도장을 변경하는 절차도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. 자주 듣는 질문은요. 가끔 영어로 이렇게 기재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그런데 첫 번째 상호는 한글이 원칙입니다. 그래서 한글로 기재하셔야 되고 저 어디서 영어로 된 거 봤는데요? 왜 안 되죠?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 계신데 뒤에 변기는 가능하세요. 그래서 뒤에 영문으로 변기는 가능하신데 원칙적으로 첫 번째 기재는 한글로 하셔야 됩니다. 영문 변기하실 때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은요. 발음과 영문이 같아야 됩니다. 예를 들어서요. 한국 타이어다.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면 글쎄요. 한국을 코리아라고 쓰니까 영문으로 코리아 타이어 이렇게 변기하면 안 되냐?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럴 수 없고요. 만약에 한국 타이어라고 한다면 영문도 한국인 H-A-N-K-O-K 타이어 이렇게 들어가서 읽히는 국어와 뒤에 변기되는 영문이 동일해야 된다는 점 주의하시면 됩니다. 물론 예외는 있으세요. 책 우리가 북이라고 표현하고요. 파이낸셜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통상적으로 많이 상용되기 때문에 그런 건 금융을 뜻하는 언어로서 그냥 쓰셔도 괜찮은데 그 외에 고유명사 같은 경우에는 발음교와 변기되는 영문이 동일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고요. 저번에도 몇 번 설명드렸는데 같은 반에 학생이 두 명 있으면 헷갈린다고 말씀드렸죠. 그래서 관할 구역에서도 상호는 하나만 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상호 선정하실 때 먼저 혹시 내가 쓰고자 하는 상호가 이미 주식회사로 변기되어 있지는 않나 기록되어 있지는 않나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사실은요.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동일 상호도 쓸 수 있는 경우가 있다던데요. 하고 조금 알아보시고 오신 분들이 계세요. 예, 맞습니다. 동일 상호라도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어떤 경우냐면요. 사업 목적이 다른 경우에 쓸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사업 목적이라는 게 하나만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시잖아요. 그리고 해석하는 등기관에 따라서 같은 업종으로도 보는 경우가 있어서 되도록이시면 같은 상호는 피해서 선정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다 도장이랑 개인 신고랑 이런 거 다 준비를 해놨는데 또 이게 만약에 동일 상호에서 반려되면 다 처음부터 다시 도장이랑 준비하셔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으시니까 진행하시기 전에 동일 상호가 있는지 먼저 검색해 보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건 뭐 주의하실 사항인데요. 본점 이전하실 때 좀 주의하실 사항이 있으세요. 우리 상호가 당연히 지금 쓰고 있다는 건 동일 상호가 없기 때문이겠죠. 그런데 지역을 옮기게 되면 옮기는 지역에는 있을 수 있겠죠. 제가 현재 사용하는 관할에는 없지만 그래서 새로 이전하시는 경우에는 내가 이전하고자 하는 곳에 혹시 동일 상호가 있는지 그 점만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5분 특강 이종우 본부사였습니다.